오늘 아침 출근길엔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최저기온이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라산에는 아침 4일 최저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등산로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지와 북서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2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가 21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12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날씨였습니다.